2부에서 계속됩니다. 무조건 착하고 이쁘다고 누가 그래? 너네 엄마 그러지? 칼이 죽여줘 옆에 위험한 집길에도 있었어 봐요 당장 사고지 사고 형 배 안고파? 너무HEA 나 어떡해? 잠시 오고 야희아 타게 될 줄은 몰랐어요. 형이 안 좋아. 근데 작가님은 자기 아버지를 왜 그렇게 싫어해요? 끄세요. 아직 장초인데?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끄세요, 얼른. 필요할 때 내 앞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명이지. orman, 쉿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좋아했어, 내가.